안녕하세요. 코비가유토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유이유입니다. 인생작진은 포천여행에 갔다 왔어요. 요즘 여기 가장 핫하잖아요. 여기 사실 저는 제일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저는 감히 말하자면 제가 가봤던 카페 중에 제일 좋았어요. 공간을 너무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쉬운 거 한 가지. 주말만 한다는 거. 인스타에서 사진 제일 많이 찍는 거 같아요. 거기에 또 찍어졌어요. 거기에 들이 예뻐요. 사진은 확실히 잘 나와요. 그날 포천 자체가 부른 맛집이었거든요. 아 진짜. 위에 통구리가 천장이 있어서 그것까지 쫙 담겨 나오면 완전 베스트입니다. 맞아요. 진짜 최고였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크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 다 약간 나무 목재 느낌이 나잖아요. 안에 다. 그래서 약간 통나무 별장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그 나무 사이에 테이블이 다 있어요. 거기 안 오는 것도 저는 괜찮아요. 베스트는 거기 누워 있는 데야. 거기는 너무 치열한데? 주워서 쉬면은 엄청 좋아요. 그냥 하늘을 보면. 진짜. 그리고 거기는 좋은 게 또 외부에 곳곳에 약간 포인트마다 다 테이블을 내버려 두었고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비싸다. 와 가격 나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9,000원이었나? 거의 8, 9,000원 9,500원? 네. 그 정도면 20,000원 만원. 근데 저는 이 분위기가 솔직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음 아깝지 않아요. 나는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얘기도 나누고 좀 여유를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인생샷 포인트로 갔습니다. 여기도 엄청 많아죠. 아트밸리. 아트밸리. 호천 아트밸리라는 호천에서 유명한 우주차장까지인데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가족 단계. 모노레일. 음. 모노레일이 있었는데 모노레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왔죠. 모노레일을 탔는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있거든요. 사실 풍경이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그건 감안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동설에 따라서 천문과학과 함께 가보고 싶어요. 아니 거의 1층을 1초만 해봤어요. 의미가 없어요. 천문과학과. 네. 아니 도피들이 여기서 뭐 하시나요? 여러분 천문과학과는 볼 게 없습니다. 차라리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에 보시면 의자 앉는 데 있거든요. 네. 저희도 쉬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네나 타고 누워서 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SNS에 많은 분들이 이 사진 찍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우리도 찍었어요. 코코 앞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죠. 화강암을 캐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공포포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린 바탕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마초피츠로 갑니다. 저희는 지금. 정말 귀여워요. 희망이 왔으니 전망대 한번 올라가보자고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됐어요. 네. 아니요. 네. 지금 숨소리가 잘해집니까? 지금 지금 히말라야 등장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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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했을 거예요. 고시나요? 이거 두 개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와 대박. 이거 무섭겠다. 제가 이렇게 돌아서 내려갔는구나. 너무 어지러워. 아트 밸리는 SNS 빠리 있다. 저는 근데 처음에 약간 약간 아쉽긴 했는데 한 바퀴 둘러보기 좋고 풍경을 보면 되게 예쁘게 색깔이였어요 여기도 약간 구름맛집입니다 구름맛집 마지막으로 저희 김치말이국수 시원한 거 먹고 싶었어요 김치를 약간 볶아서 비빔국수를 만든 느낌의 비빔국수였고요 김치말이국수는 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진짜 좋아요 신데 맛있어요 맛있는 신 저희가 이렇게 어제 오늘 석천 여행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어제 오늘 너무 좋았던 게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고 진짜 구름맛집에서 구름맛집부터는 꼭 한번 가을이 더 추워지기 전에 와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코비가 영상을 보시고 포촌여행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드라이브를 하시거나 캠핑을 하시는 분한테는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꼭 한번 포촌여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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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